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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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씨 에이씨? 운소리다! 아니에요 저 안그래서 근데 좀 요새 좀 불안해가지고 엊그젠가 미용실 갔을 때 물어봤는데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이러시던데 단골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라니깐요 아니겠지? 탈모약 필요 없다니깐요 뭐예요? 스쿼다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누나 하이 버들림 뭐해? 아니 버들림 아직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? 아니 그럴리가 없지 아니 근데 왜 접속을 안 해놨대? 진짜 저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저 같이 하는 사람이 버들림 말고 죽고 있는데요 초대해 주세요 아바타 바꾸는 중이었음 버들림은 후드랑 이거 중에 뭐가 더 좋아요? 장고머리라 하나 그거예요 그러면 포슬님이 디자인해준 후드가 더 별로라는 거예요?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할 수가 포슬님 울겠다 좀 새롭잖아요 원래 보던 거랑 다르게 그래서 잘 넘어간다 이게 대처능력 진짜 A인데요 A급 그쵸 그쵸 하도 이제 몰아가니까 대처능력이 생겨버렸어 사람이 악질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질들이요? 악질들이요? 평소에 저희 악질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버들림? 저 버들림 그 사건 말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 당한 사건 말해 진짜 오늘 뭔 사건 다 하겠어 아니 그거 약속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롤토 체스 좀 해볼까 이랬는데 갑자기 강수님 벌어지시잖아요 이랬다니깐요 아니 일단 해명할게요 그럼 해명 들어주세요 저번에 롤토 체스를 하시는데 자기가 3등 안에 못 들면 버러지래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그럼 버러지 맞지 않나? 그치만 대놓고 면접에다 대놓고 버러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니깐요 아니 강수님이 꼭 버러지라고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킨 것 뿐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 진짜 강수님 거짓말 너무 심하다 티지한테 전염 당해서 아니 진짜 뭐 있나봐 거짓말 제기됐어 근데 진짜 다 똑같아 근데 티지랑 얘기 한 번이라도 섞어본 사람들은 다 뭔가 전염 폭로화보다 심해 아니 나 봐 난 안 그런다고 문솔야 누나도 솔직히 말해서 좀 옮았어 문솔야 아니 버드림 아니에요? 이 사람들 진짜 이제 날조까지 안 해? 안 되겠다 너희 이제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어떻게.. 어떻게 초모님한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?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? 저 지금 찍혀요 꿈 찍혀요 빌롱 깃털 하나 필요하긴 한데 저도 깃털 필요한데 어? 깃털 내가 여기다 벌었는데 내가 먹어야죠 그거 에? 뛰어? 아 잠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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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미친 인간데 미친 인간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왜 궁 써 그냥 아니 미친 내림보 가운트 리오 개사기네 다음 어디야? 절이네 절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왔어 왔어 한입만 미친 글명 진짜 아come 욕기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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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 스티어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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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빨리 녹였어야 됐는데. 근데 수아가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. 복 맞어가지고. 아니 뭔가 리오는 재밌는데 좀 약해. 근데 역시 리오부터 저거 주는 게 좋은 듯? 아르기로톡소스. 아 시바 아이들이 너무.. 아니 뭐야 아이템 이름이 너무 어려워. 아르기로톡소스. 근데 이름이 왜 저래? 몰라. 아르기로톡소스가 그리스 로마시나 무기라고요? 아르기로톡소스. 핫소스. 이번에 리오 다 몰아주게 하자. 그냥 생나 수피랑 병원 거 먹는다 생각하고. 그냥 첫 번째 거. 운석 무조건 먹여. 운석 먼저 갈게요 그냥. 굿. 아르테미스의 크리셀라 카토스와 공유하는 이침. 아니 난 게임하려고 방송 켰는데? 역사 공부하려고 켠 거 아닌데. 이 턴홀리턴 진짜 가끔하면 진짜 개꿀잼이긴 해. 그 다음에 스쿼드 해야 돼 스쿼드. 솔로 하면 그냥 개빡쳐. 그냥 머리털 다 뽑혀야 돼. 게임 그냥 삭제하고 싶어 진짜. 사람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스쿼드보다 솔로가 억가 많으니까 재밌기는 한데. 스트레스는 차라리 스쿼드가 덜 박히는 해. 재미없는 거 참아 그냥. 나 머리털 다 뽑고. 탈모야 탈모 진짜 이거 솔로 하면. 어쨌든 혹시 깃털 있으면 부탁드릴게요. 넵. 근데 목은 못 챙겼어요. 가발 못만리는. 가발이요? 조금 더 가시발만이요. 아 방금 탈모 얘기해서 조금 예민했어요. 왜? 왜 예민한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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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에이씨. 에이 씨? 운거리 가. 아니에요 저 안그래서 근데 좀 요새 좀 불안해 가지고 엊그제인가? 미용실 갔을 때 물어봤는데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이러시던데. 단골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라니깐요. 아니겠지? 아니 탈모약 필요 없다니까요. 아니 아니요 아니라고 하고 괜찮아요. 그렇게까지 반응할 건가 누나가 더 나빠 우마이~~ 우마이~~ 아스야 아르기르토톡스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? 아니 승리의 소리가 여기 별풍 들려오는데? 아르기르토톡스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기? 엄마 묘지 생략 아직도 안 깔았다고? 잠깐만 너한테 생략 여기 줄게 빨리 먹어 헉 어허 어허 난 아직 멀어 멀어 난 절대 죽으면 안돼 도망가가가 어허 저 갈게요 누나 내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맞아맞아 너가 죽는거 이거 버들립 이걸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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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만들어 놓으세요 저 생략을 한 번 더 훔치러 감 주님 오늘 하루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버들립 깃발 못 먹었어 먹었어요 우아아아악 아까 초영이 누나가 가는데? 나도 괜찮아요 이거부터 만드세요 맞아 나 어차피 없어 만들고 갈게 나 그러면 오케이 어차피 학교에서 사람 싸워가지고 내꺼 우마이 아니 진짜 도둑질은 약간 소질 있는 시즌인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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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여기서 싸워가지고 허우도껄 했대 아니 ㅅㅂ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니 ㅅㅂ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니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나 W를 안 찍었는데 나 살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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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수야 내가 W를 안 찍은 최야 어 아니다 연못 가자 강수야 호텔 올라가 봐 니 빗증이나 먹자 솔직히 버들님 미술이 필요 없잖아 필요 없어요 그래 빨리 빨리 연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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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 공주님부터 빨리 키워줘 어 나 바로 앞에 베리굴 니 미친 니 미친 야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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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들님 나 일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거기에 저 위로 올라가서 갈게요 어 리슈아 거기 앞에서 나타나면 나를 어떡하라는 거야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저기도 리오 공주 보유북이라서 응 그래서 저 리오 공주 죽이면은 빗증 공짜인데 아 잠깐만 아 강수 죽이면 안 됐는데 그러면 쟤 신나가 저거 아르키도토스스 우마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냐 복사복은 당연히 어 뭐야 쟤 뒤졌는데 죽이고 어 좋겠다 딸 리오도 세진다 아 얘네 근데 너무 센데 얘네 그치 뭐 할 수 있을 거 같아 뭔데? 제키 공 빠지고 하자 계속 계속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깜짝한 팀 공주님 저 갈게요 조바심 낼 거 없어 신하들이 없다 이제 아니 왜 자꾸 뭐 아 왜 자꾸 뭐 아 왜 자꾸 뭐 나 뭐 자꾸 날아 저 위클 먹은 저 이바 개사기 아니야? 혜진 공주랑 키우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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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